자 2층에 한번 가볼게요 빨리 전체적으로 한 번 빨리빨리 기운 없을 때 2020년 10월 20일 시참여행 8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폐공장이고 아마 보시는 분들은 아실거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위치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봐주십시오 왜 자빠져 이거? 아따.. 무슨 소리야? 방금 뭐 소리들렸어 여기 진짜 누구 있는거 같다니까 도축장 같다 대패 도축장 봐봐 여기 뒤에 뭐 서있을거 같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뭐야 이거 여기 지향 같다 물 엄청 찼다 물이 엄청 찼어 여기가 지향 같구나 저기서부터 물이 찼어 엄청 깊겠다 수살기 조심해야 돼 수살기 2층에 한번 가볼게요 빨리 전체적으로 빨리빨리 기운 없을때 누구야? 누구 체험하러 왔어요? 여기 매니저님 검색조 한번 해주십쇼 여기 누구 왔는가 매니저님 여기 검색조 한번 해봐요 저기 누구 왔는가 누구 저기 타 BJ 왔는가 한번 검색 좀 해주실랍니까? 누구세요? 혹시 BJ에요? 장난치지 마시고 잠깐만요 장난치지 마세요 어디 있어요? 2층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요? 아 여기 있어요 아 뭐 어디요? 아프리카에요? 아니요 저는요 아 그래요? 네 아 먼저 하고 계셨죠? 아 저희는 가게 됐으면 가세요 아니 아니 하세요 저 괜히 그것때문에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죠?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더 하셔도 되는데 괜히 저때문에 아니 저도 거의 끝날쯤 됐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안에 뭐 귀신이 있던가요? 귀신보다 길이 잘 먹겠는데 난 모르겠어요 네? 너무 복잡해서 여기가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많이 복잡해요 1층으로 보니까 엄청 복잡하던데 그리고 뭐 소리가 한번씩 나더라고요 소리요? 네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쾅 한번씩 이런 소리가 나는데 수고하십쇼 예 감사합니다 예 전담 감사합니다 타쿠르 층버기 고겠습니다 아까 1층으로 둘러봤으니까 저도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전체적으로 둘러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게요 와.. 미쳤다.. 계십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요 와.. 유리.. 긁히기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난다 이거 와.. 여러분들.. 엄청 규모가 너무 크고 문이 다 들려있고 여러 차론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귀신이.. 저기요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이게 열린다고? 저기요 저기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뭐야? what the hell is inside, I have something to make 이 정도는 살짝만 받고 하자 10% 정도 나왔다 10% 정도 나왔다 10% 정도 나왔다 미쳤다 잠깐만 2명 아니지? 혼자지? 네 누구 한 명 남겨 놓고 갔나? 뭐야? 사람이야 이거? 귀신? 중요한거 아니야? ? 일 Сташ시간 분명히 뭔가 살아내지가 않은데..? 분명히 뭔가 살아내지가 않은데..? 확인!! 잠시만.. 얘들아.. 중계방 얘들아 오늘 어찌냐? 방금 전에 탑 플랫폼에서 왔다 갔어 이 코리가 여기 사전에 답사를 했거나 했다 한다면 자 사람한테 걸렸겠지 인정? 그리고 오늘 나 바로바로 확인했어 이거 인정해라 오늘 바로바로 확인했어 이것도 인정해 미쳤다.. 여기 미쳤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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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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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뿌리입니다 하지마!! 포뿌리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혹시 하고싶은 말이 있어요? 하지마라!! 있다!! 점점 날치기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마!! 다시 보겠습니다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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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2, 3 누구야?! 누구야? 뭐야? 헉? 그만!! 분명히 여러분들 아까쯤에 여기 탑플랫폼 BJ분이 왔다 가셨잖아요 그때는 현상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콜이가 오니까 바로 현상이 있었고 확인했는데 뭐가 없긴 했었고 확인했지만 없어서 하지만 망자는 있긴 있다 근데 그렇게 세진 않다 여기도 조금 유명한 곳이긴 해요 저분이 왔다 갈 정도는 맞죠? 알죠? 더러 몇몇 BJ분들이 왔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위치를 철저히 비공개로 한거에요 원하는 것ffen 분명한 것 fastest 고設 트와이스 더 길이 더 길을 꺼주세요 또 créer 필요 네가 세 병가 1. Hard